에릭은 어머니 옆에서 섭섭하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뭐 전화통화 자주 하고요 또 저희 멤버들 부모님이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친어머니 같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어머니 생각나서 지금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하려고 하는 것 같은 보이는데 내가 시력을 한다고 어머니한테 전화 걸 때도 며치면 여보세요 그래요? 네 제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여보세요 아니죠 아니죠 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말로 하면 엄마 얘기죠 자 내가 엄마야 하이마미 보통대로 크게 시작 아니요 정말 하이마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하이마미니까 어머니 나오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릭 어머니 에릭 어머니 여기 저 신화 멤버들이 다 나와있고요 에릭 아드님 에릭도 여기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어머니한테 인사하세요 어머니한테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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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혜원 야 어 하이 에릭 하이 에릭 하이 에릭 하이 에릭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좀 나눠주세요 엄마 뭐해 어 지금 여기서 저희 TV 있는 사랑을 지고해 너가 나와서 지금 보고 있어 아 테이블을 보시는 모양이군요 네 에릭 군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느라고 바쁜데 멀리서 염려가 많으시죠 네 좀 걱정도 되고 그러죠 네 저 어떤 게 제일 걱정되세요 어 저 뭐 저 개가 아플 때 또 뭐 저기 식중독 걸리고 그전에도 다리 저 기부스 해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네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 녀석이 말을 먼저 안 해가지고 네 항상 부모들이 이렇게 걱정할까 봐 이 녀석이 나중에 해서 이제 누구 친구를 통해서 듣든가 신문을 보든가 그렇게 해서 알게 돼요 네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니 그러면은 괜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엄마 오지도 못하는데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다고 네 다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슴이 더 매여있고 아프죠 근데 저 누나가 결혼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누나가 결혼을 저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빨리 하고 싶은데 누나 욕심에 저 동생도 같이 와서 둘러리도 좀 섰으면 싶어서 글쎄요 그러거든요 네 네 저 애들이 뭐 자기 올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저 아직 형을 못 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저 아드님 물론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염려도 되시지만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다섯 명 아들 얻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셔서 뿌듯하실 텐데 멤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 뭐 배도 안 아프고 다섯 아들 얻은 것 같아서 형제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네 아들들 덕분에 또 엄마들하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어서 참 반가워서 네 저희 마당에 이제 오렌지 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이민원 김여무를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해 그 아이들 여섯 개는 저희가 안 따놓고 네 아이들 올 때 혹시 나올까 하고 매일 그 사과 여섯 개하고 오렌지 여섯 개는 안 따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작년에 혜성이랑 엔지랑 왔을 때 아마 혜성이가 그거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네 혜성이가 중인이에요 혜성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 오 혜성이요 예 잘 지내셨어요? 그래 잘 지냈어 아 그때 가셨을 때 왔다가 어 뽀뽀도 못해드리고 참 쑥스러워서 사과나무랑 다 잘 있죠 저거는 그럼 누나들도 다 너희들 걱정하고 이번에 삼집도 너무 다 좋아서 다 저기 좋아하고 있어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사과수육이 더 남겨놓으라고 올해는 너희들 한번 애가 여기를 엄마가 기도할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고 네 자 어머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성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들 모습 뵈니까 더 우리 신화가 가까이